자 최근에 홍진영씨가요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걸 상장한답니다 주식시장에 근데 일각에서 글쎄 좀 무리하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지난 2018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한 화장품 브랜드 두 개를 이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처음에 뭐 홈쇼핑 완판도 되고 하긴 했는데 지금 최근에 코스닥 상장을 추진한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쪽에서 이제 직접 보도자료를 낸 건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두고 어 거기 직원이 4명이던데 4명? 네 그리고 이제 뭐 수익도 오히려 적자 7억이던데 어 이거 정말 상장이 가능해? 이제 이런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적자가 7억이요? 네 간단히 뭐 간단히만 말씀드려도 원래 이게 주식 분산 개념으로 이 소액 주주가 500명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자본금 기준으로 보면 500억 이상이어야 되는데 사실 이 회사는 한 22억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뭐 천억 이상이다 이게 다 동시에는 아니고 거나거나 이제 이거거나 저거나의 조건인데 충족이 돼야죠 어떤 걸로도 사실 충족되는 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건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해당 회사 측에서는 아니다 주관사만 뭐 선정한 거다 2026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두고 이제 누리꾼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홍진영 씨가 이거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국내 유수의 증권사가 이 주관사로 나서준 것도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떤 회사는 아니다 매출액 2억에 오히려 영업이 뭐 손해가 180억이 넘어도 상장되더라 근데 이거는 우주산업 관련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좀 화장품 회사와 비교하기는 어려운데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